진화심리학 구체적인 가설들을 중심으로 최대한 쉽게 썼습니다. 어떤 사람들에게는 심기를 대단히 불편하게 하는 책일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 것들이 너무나 불편하다면 그냥 진화심리학을 공부하지 마십시오. 불편한 주제를 피해가면서 진화심리학을 공부하는 것은 수학을 피해가면서 물리학을 공부하는 것만큼이나 불가능합니다. 위험한 진화심리학은 개념, 이론, 쟁점 등에 대해 상당히 추상적으로 다룹니다. 이해도 안되고 재미도 없다면 다른 책들을 먼저 읽은 다음에 도전하는 것이 좋습니다. 진화심리학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진화생물학을, 특히 자연선택이론을 어느 정도 공부해야 합니다. 찰스 다윈의 종의 기원을 읽겠다면 말리지 않겠습니다. 아주 오래된 책이기에 오류도 아주 많지만 여러 저명한 진화학자들이 이 책을 꼭 읽으라고 강요합니다. 다윈의 생각을 따라가다 보면 과학하는 법을 많이 배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일반인이 읽기에는 너무 딱딱하고 문장도 짜증나게 길기 때문에 대부분은 중도 하차할 겁니다. 장대익이 초판을 번역했는데 이전보다는 번역의 질이 훨씬 나아졌을 것 같습니다. 종의 기원 독파에 성공했다면 인간의 유래를 읽으셔도 됩니다. 아무래도 다윈보다는 리처드 도킨스가 훨씬 현실성 있는 대안입니다. 도킨스는 쉽고 재미있으면서도 정확하게 쓰는 재능이 뛰어납니다. 눈먼 시계공과 이기적 유전자는 반드시 읽으십시오. 이기적 유전자는 이상임의 개정판으로 보아야 합니다. 도킨스의 영웅인 조지 윌리엄스는 진화의 미스터리에서 대중을 위해 자연선택을 알기 쉽게 설명해줍니다. 데이비버스의 욕망의 진화는 섹스, 사랑, 질투에 대해 다루기 때문에 재미있게 읽을 독자들이 많을 겁니다. 진화 심리학 가설들이 어떤 생김새로 이루어져 있으며 어떤 식으로 검증되고 있는지 맛보기를 할 수 있습니다. 교과서인 진화 심리학은 훨씬 딱딱한 만큼 배울 것도 많습니다. 다만 버스가 이상한 소리를 많이 하기 때문에 심각한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제가 이 두 권을 철저하게 비판해서 인터넷에 올렸기 때문입니다. 스티븐 핑커는 도킨스만큼이나 대중서를 잘 쓰는 것 같습니다. 빈 서판은 진화 심리학과 관련된 이대울류기적 쟁점들을 많이 다룹니다. 언어본능은 언어라는 창을 통해 진화 심리학을 소개합니다. 정작 노엄 촘스키는 진화 심리학을 아주 싫어하지만 촘스키의 언어학은 진화 심리학의 발전에서 중대한 역할을 했습니다. 이제 버스가 편집했으며 방대하기 짝이 없는 진화 심리학 핸드북에 도전할 차례입니다. 이 책의 앞부분에서는 이론적인 부분을 다루는데 정말로 중요한 글들입니다. 이 부분을 이해하지 못하고 진화 심리학을 논한다면 애들 장난 수준을 벗어나기 힘듭니다. 나머지 부분에서는 구체적인 가설들을 소개하고 어떤 식으로 검증되고 있는지 보여줍니다. 진화 심리학이 지금까지 성과를 어느 정도나 거두었는지 가늠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이 영상에서 추천하는 것은 원서지 번역서가 아닙니다. 영어로 읽는 것이 가능한 분이라면 저의 번역 비판을 우선 보시고 한국어판과 영어판 중에서 신중하게 선택하십시오. 진화 심리학 핸드북에 실린 존 투비와 리다 코스미디스의 논문 진화 심리학의 이론적 기초는 이 영상에서 소개한 것들 중에서 가장 중요합니다. 한국어판으로 읽으면서 진화 심리학계의 대빵이라는 작자들이 애매하거나 이상한 소리만 늘어놓는다는 생각이 들었다면 거의 전적으로 번역자 김한영 탓입니다. 본인의 정신건강과 한국 진화 심리학계의 발전을 위해서 이 글만큼은 한국어판으로 읽느니 아예 읽지 마십시오.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